쌀또리에 ASMR 오늘은 BHC의 후라이드 치킨과 이거는 송주 블랙면 매운 양념 소스랑 일반 양념 소스를 섞어서 중국 당면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진짜 기대가 큽니다 송주 블랙면도 맛있었는데 중국 당면에다가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고 식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쫄깃쫄깃해요 아주 쫄깃쫄깃해요 매워 매워 이렇게 매울때는 치킨 치킨 단무지 참깃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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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고추냉이를 넣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추냉이를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는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무줌 매콤해요 오이 또 그런지 우유 고소하게 먹기 좋지만 고소한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조금 더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을 먹은거예요 초콜릿이 진짜 맛있는데 초콜릿은 진짜 맛있었어요 초콜릿은 더 맛있었어요 세트는 고추냉이를 배워놔서 먹어요 바삭바삭한 소스 바로 맛이에요 푸짐한 소스 오징어 고추냉이를 먹으니까 먹어야겠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잘 먹어요 아주 맛있어. 머리 좀 묶어왔어요 이쁘다 소금 소금 곱창 겹치기 오븐 곱창 오븐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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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으흐 으흐 으 흥 으으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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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약간 떡을 먹는 것 같은 식감이에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맛있어 맵긴 한데 맛있네요 맵긴 한데 맛있네요 맵긴 한데 맛있네요 맵긴 한데 맛있네요 바삭바삭 진짜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